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재윤입니다. 자 오재윤은 지구과학원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인사 말씀 한번 올리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언젠 항상 끊임없이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우리 오즈패밀리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언젠 항상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대한민국 지구과학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희들만 열심히 하라고 등 떠밀면 안되고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재윤은 오리엔테이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입문 강좌 여기 스텝 0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죠? 저희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 지구과학원 강의를 함에 있어서 단계별 학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스텝 0이 바로 오즈 입문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이 현 교육과정이 2015 개정교육과정이에요. 개정교육과정 지구과학원에 대한 소개 그리고 학습법에 대해서 이 입문 강좌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본격적인 지구과학 학습을 위한 기초개념 기초개념 선생님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1과정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저는 기초개념이 다 갖춰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뭐 바로 이제 스텝 1, 2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준비해놓은 게 있긴 합니다. 어 뭐냐면 셀프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이 입문 강좌 수강 여부에 대해서 수강을 해도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건너뛰어도 되는지를 본인 스스로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이 셀프체크리스트를 메가스터디, 학습자료실 저희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학습자료실 이렇게 항목 있잖아요. 거기에다 딱 올려놨어요. 이걸 보시면 여러 질문 항목들이 있거든. 어떤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다 또는 설명할 수 있다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등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본인이 직접 체크를 해보시면서 모든 게 다 완벽하다. 그러면 이제 바로 스텝 1으로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하지만 사실 이게 어느 정도다 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 이제 아리까리하거나 조금 내용이 확실하지 않고 조금 뜨뜻미지근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입문 강좌 함께 한 다음에 스텝 1, 스텝 2 본격적인 개념 표현으로 들어가는 게 무조건 좋아요. 아시겠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빨리 가겠다고 해서 스텝 0 건너 뛰고 가는 게 사실은 더 먼 길 돌아가는 거고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저희들이 준비해놓은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사실상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인 거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일단 수강 여부는 셀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해 보시길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입문 강좌 같이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여러분으로 좋다. 자, 정합니다. 그렇게.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이 부분도 중요한데 온라인 수업 적응을 위한 강좌. 자, 일단 입문 강좌는요. 길지 않아요. 무겁지 않아요.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완강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위해 최적화된 강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사실 이미 이 강좌를 듣겠다 말겠다 결정하기 이전에 이미 온라인 강의를 듣고 충분히 학습에 잘 활용하신 분들이라면 뭐 상관이 없으시겠습니다만 온라인 강좌에 대해서 아직 적응이 덜 된 분들도 사실은 꽤나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여기 바로 와서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나 큰 도움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본격적인 개념편 꽤나 내용이 많고요. 때로는 깊이 있는 조금 무거운 내용들도 다뤄지게 되거든요. 그럼 본격적인 학습하기 이전에 저와의 호흡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면서 강의를 이끌어 나가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맛을 보고 제대로 이제 본격적인 강좌에서 따라오는 게 도움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의 호흡, 궁합을 맞춰보는 용도로 이 입문 강좌를 활용해 주시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컨셉으로 강좌를 저희들이 제작을 한 거고 전체 12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OT를 제외하고 12강. 그래서 바로 1강에서 앞서 말씀드린 지구과학원 개요, 단원 구성, 학습법, 최근 출제 경향, 어떻게 준비라고 학습을 하는 게 최근 출제 경향에 걸맞는 효율적인 학습이 될지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2강부터는 본격적인 개념 설명으로 이어지는데 타이틀을 봤을 때 이미 어느 정도 내용들이 머릿속에 떠올라 예전에 공부했었던 기억이나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강의를 듣고 본인이 알고 있는 걸 확인하는 과정 확인하는 과정 한번 이렇게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많은 부분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한두 개 이런 게 있었나? 저런 게 있었나? 어 이거 좀 아리까리 했는데 이거 듣고 나니까 좀 더 선명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챙겨가는 건 꽤나 많은 도움이 되는 거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길지 않고 무겁지 않다. 매 강 짤막짤막하게 빠르게 여러분들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아차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거 선생님 대체 일주일에 몇 강씩 또는 일주일에 며칠 하루에 몇 강씩 듣는 게 조금 더 좋을까요? 이렇게 학습 일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자 지금 정하는 거야. 입문 강좌는요. 절대 길게 끄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여유롭다면 하루에 세 강 또는 네 강 또는 여섯 강 몰아서 빡 듣는 거 괜찮습니다. 그냥 들어도 들려. 어렵지 않아. 어? 선생님 들었더니 뭔가 외울 게 좀 있는데요? 아 체크해놨다가 강의 듣고 나서 몰아서 딱딱 암기하거나 생각해봐야 될 거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배속 기능을 활용하시면 좀 더 학습 시간을 줄일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배속 기능을 활용해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데 크게 부담되거나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제가 또 언젠 항상 발음을 또박또박 배속 기능으로 들어도 전혀 안 들리는 부분이 없도록 발음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배속 기능 적극 활용해 주시고 질질 끌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강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한 4일 잡고 하루에 3강씩 딱딱 듣는 거 좋고 3일을 잡고 하루에 4강씩 듣는 것도 나쁘지 않고 괜찮아 무슨 얘기인지 열흘 이상 이걸 질질 끌지 마시고요. 열흘 이내에 최대한 완강을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 딱 듣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도율 100%를 딱 찍고 완강 때리는 그 느낌은 그 경험은 사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근 짜릿하고 대단한 거거든?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지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서 성취를 해내는 거잖아. 그치? 사실은 이 입문 강좌를 완강한 그 경험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통한 학습을 할 때 아 성취감을 느끼는 게 이런 맛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아주 최적의 강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진도율 100% 찍을 수 있도록 빨리빨리 강의 듣고 이 다음 단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강 대상 확실하게 정해드릴게요. 지구과학원을 처음 공부한다. 다 들어오시고요. 지구과학원을 이전에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 저는 지구과학이 좀 뭔가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좀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런 분들 이런 분들 저희는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꽤나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입문편 강좌를 듣는 것으로 해결이 돼요. 진짜예요. 농담 아니고 입문강좌부터 한번 기본을 잡고 그 다음에 개념강좌로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바로 가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어떤 상상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큰 차이가 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진심. 진짜. 그리고 여기 수록한 여러 내용들 정말 단연간에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아 이런 공부할 때 왜 이 부분을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왜 이 단계적인 학습을 진행할 때 여기서 막 뭔가 막히거나 걸리거나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유를 찾고 찾고 찾아보니 아 결국 이런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조금 헷갈려하는구나. 어떤 지구과학적 현상을 설명할 때 필요한 그런 기본 원리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부분에 뭔가 빠진 누수가 있구나라는 걸 저희들이 잘 분석을 해서 이 안에 담아둔 거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길지 않고 무겁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좀 아는 것 같다라고 느낌이 들어도 이거 하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 오케이? 왕강의 기쁨 느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구과학원 공부를 했던 유경험자분들 중에서 지구과학원이 뭐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요. 공부할 때 재밌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셀프 체크리스트를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그렇다면 일단 입문편을 넘어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모두에게 강제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알고 있어도 한 번 더 들으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점검하는 건 생각보다 의미 있는 공부가 되고 의미 있는 학습이 된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됐든 내신이 됐든 진짜 제대로 내가 지구과학원을 완벽하게 정복하고 완전 부셔버리겠다라는 일념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면 진짜 처음부터 차근차근 내용을 꽉꽉 채워나가면서 완벽하게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첫 단추를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온라인 강의! 아 온라인 강의 뭔가 좀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다 들어옵니다. 제가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거 확인시켜 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좋아. 자, 어쨌든 이렇게 수강 대상 정하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후속 강좌는요. 이제 스텝 0을 여기서 끝내는 거니까 스텝 1, 스텝 2 이제 이어집니다. 본격적인 개념 강좌, 기출 분석이 이어지는 후속 강좌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우리 모의고사 컨텐츠도 있어요. 그중에 베이징 모의고사 레벨 1이 바로 이어지는 후속 강좌라고 보시면 돼 있습니다. 자, 전체 연간 커리큘럼과 관련돼선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무거운 감이 있으니 전체 연간 커리큘럼과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는 강좌가 어떤 특징이 있으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건 연간 커리큘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캐스트에도 올라갈 거고요. 연간 커리큘럼 맵이 있는 그 페이지에서도 어디 클릭해서 찾아보시면 내신 연간 커리큘럼, 수능 데뷔 커리큘럼 이렇게 영상들이 다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신이 됐든 수능이 됐든 공부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생기지 않도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면서 강의를 준비하고 컨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다는 점 생각하시고요. 어설픈, 대충하겠다는 마음으로 따라오지 마시고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초심이 있잖아. 그 초심을 잘 간직하시고 의지와 열정을 불태우시면서 열심히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거나 지쳐할 때 제가 멱살 잡고 끌어당길 테니까 못 이기는 척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고요. 아시겠죠? 음, 또 제가 낯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또 두 눈 부릅뜨고 저를 잘 지켜보시면서 많은 응원과 사랑 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제인문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1강 내용 이제 바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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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